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일찍부터 2024년에 기대작으로 손꼽혀 왔던 영화 파묘를 준비했습니다. 주연 배우들 지금 뒤에 있는데 굉장히 탄탄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시사회 이후로도 영화에 대한 호평이 계속 이어져서 저도 이 영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영화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 영화는 무당 화림이 기이한 병이 되물림되는 한 집안에 의뢰를 받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조상의 묘자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다고 파악한 화림은 풍수사 상덕, 장의사 영근과 함께 묘가 있는 곳으로 가보게 됩니다. 악지 중에 악지,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있을 수 없는 땅에 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묘를 잘못 건드리면 피바람이 분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거액의 의뢰금에 파묘, 결국 묘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지 말아야 할 험한 것과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영화는 총 6장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중반까지는 오컬트 특유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어지면서 등장감이 쭉 유지됩니다. 중반 이후부터는 영화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전개가 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극장을 찾아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오컬트 장르가 사실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기는 어려운 장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장전 감독 팬 아니면 오컬트 장르 팬이 아닌 사람들이 파멸을 좀 보기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네, 이 오컬트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악명이나 악마와 같은 것들을 다루는 영화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오컬트는 사실 이 공포의 한 소재로만 단순하게 활용이 되었었는데, 장제영 감독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 K-오컬트다,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장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영화 제74회 베를린 영화제에 공식 초청이 됐는데, 신선한 한국형 오컬트물이다, 이런 호평을 받기도 했고요. 장제영 감독은 이번 영화를 두고 좀 더 직관적이면서 체험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인지 장제영 감독 특유의 아주 강력한 오컬트물을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이번 파묘의 후반부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파묘가 오컬트물이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었던 관객들에게는 오히려 어렵지 않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우들, 무엇보다 신들린 듯한 국판을 연기하는 배우 김고은과 이도현의 연기도 압권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를 좀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화 속 과학 이야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파묘과 풍수가 연관되어 있을 텐데, 과학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실제 영화 속의 대사에서도 나오는데, 무속인이나 풍수사들을 두고 과학과 미신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풍수를 과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풍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명당 찾기라고도 더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시작된 게 조선시대 때부터예요.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새 도읍지로 삼고 천도할 때의 근거가 풍수지리였기 때문인데요. 이후 조상의 묘자리를 찾는 풍수 수요가 조선시대에 늘어나면서 어떤 묘자리를 쓰느냐에 따라 가문의 영광이 달라졌다, 이렇게 당시에는 믿었고요. 영화에서 배우 최민식 씨가 맡은 역할이 지관, 그러니까 풍수사인데, 풍수지리에 따라서 묘자리나 집터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굳이 과학적인 내용을 따져보자면, 땅에 묻힌 유해가 별탈 없이 썩어서 자연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을 잘 정하고, 거기에 묘지를 두는 곳, 두는 일,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화에서 과학 이야기 다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묘자리를 정하는 과정들은 사실 과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무덤 그 자체는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무덤을 통해서 현생 인류 초기부터 이어져온 매장 방식, 또 장르의 기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 2021년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아프리카 케냐의 한 동굴에서 7만 8,300년 전에 있었던 현생 인류, 호모사피언스의 유아 무덤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태어난 지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사이로 추정되는 이 아이의 무덤은 현생 인류 무덤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었는데요. 연구팀은 이 뼈를 감싸고 있던 흙을 분석해본 결과, 시신을 매장할 때 나뭇잎이나 동물 가죽으로 만든 수위를 이 아이에게 입힌 뒤 재빨리 흙을 덮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원시 인류가 이 호모사피언스보다 훨씬 앞서서부터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증거도 새롭게 나왔는데요. 이건 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 결과인데, 호모날레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 원시 인류가 호모사피언스나 아니면 네안데르타린보다 최소 16만 년 전에 이미 지하 동굴에 두 곳에다가 시신을 의도적으로 묻고 또 무덤 입구에 기하학적인 표식도 남겼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이 뼈의 방향과 토양의 교란 형태를 살펴보니 의도적으로 파낸 구멍에 시신을 묻었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매장한 방식이었다라는 걸 확인한 건데요. 이 호모날레리는 침패치와 비슷한 머리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작은 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손과 발 모양은 지금의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이 호모날레리가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번에 발견되면서 꼭 큰 두뇌를 가져야지만 매장과 같은 방식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복잡한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들이 더 오래전에 있었던 원시 인류에서부터 혹시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네, 정말 오래된 무덤을 통해서 인류 역사랑 또 진화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인류뿐 아니라 무덤이 현재에도 식물이나 생물학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자연 훼손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묘지가 오히려 희귀 식물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5년 폴란드 연구에 따르면 폴란드 바르샤바 아내에서 가장 식물종이 다양하게 분포된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봤더니 당연히 1등은 식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번째 2등으로 나온 곳이 묘지 24곳이었습니다. 또 터키 이스탄불의 한 묘지에서는 무려 280종에 달하는 고등식물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중국 허베이성에 있는 묘지 199곳을 조사해보니 면적이 2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묘지에서도 12종의 식물이 자란 것을 확인했고요. 전체 묘지에서 확인한 식물종은 모두 81종이었는데 이거는 경작지에서 발견되는 식물종 34종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 개명대 연구진이 멸종위기종이자 북방계 콩과 식물인 애기 자원이 대구 인근 분포지에서 분포를 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이유가 무덤 덕분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구 금강호 주변의 구릉 지역에 무덤이 있는데 여기에는 북방 분포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무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마다 한두 번의 예초 작업도 하고 우리가 잡초도 뽑고 제초대도 이렇게 뿌리고 있잖아요. 이런 인간의 간섭 등이 더해져서 북방 지역이 아닌 남방구에서 자라기 어려운 애기 자원이 생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식물들의 임시 거처가 되기도 하고 피난처도 되기도 한다는 건데요. 과학자들은 묘지나 무덤에서 식물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검이 토양에 썩어 들어가면서 영양분을 공급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무덤을 만들고 나면 최소한 180년 동안 아주 최소한의 교란만 이루어지는 상태로 자연이 보존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파묘와 함께 무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무덤이 식물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또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commendations.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